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스테레오 입니다 아 좋습니다 마이크 2개 입니다 자 일단 이 스테레오 페어가 일단 가격이 마이크가 2대니까 어느정도 비쌀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당 뭐 한 3 40만원 해갖고 뭐 2개 같이 사면 7 80 이다 그리고 2개 같이 사면 100만원이다 이런 마이크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가 프리소노스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리소노스는 일단 싸잖아요 네 싼 맛에 싸고 좋은 맛에 쓰는게 프리소노스 인데 자 버즈윗 사이트에서 보면은 16만 5천원 그 아주 놀라운 가격 제가 노이만 km 184 네 네 똑같이 스테레오 페어 마이크 그게 제가 중고로 네 중고로 산게 150에 샀습니다 페어 150 네 그러니까 중고로 10배네 10배 10배 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 마이크도 이제 뭐 되게 웃긴게 이제 제가 이걸 구하고 있는데 친한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떴다 150에 떴다 사라 오케이 전화번호를 딱 누르는 순간 친한 동생 이름이 뜨는거에요 전화하자마자 누구야 잘 지내니? 이러면서 어 형 무슨 일이세요? 어 나 니가 올린 마이크 좀 사려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걸로 이제 피아노 녹음 받고 베이치는 친구인데 피아노 녹음 받고 이제 이러다가 내놨다 한 번밖에 못 썼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산 이유는 어쿠스틱 기타를 이제 스테레오 감으로 받아서 네네 네네 좀 또 풍부하게 이제 핑거림 같은 거는 좀 그렇게 받으면은 맞아요 또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체서 지금 드럼 치시는 붓도 드럼 치시는 붓도 드럼 치시는 붓도 이제 자기 작업실에서 간단하게 이제 데모 녹음 같은 거 하시려고 작업 하시게 해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죠. 이게 16만 5천원에 페어로 준다. 완전 혜자스러운 그런 구성입니다. 은총씨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150만원 주고 샀는데 스테레오 페어 같은 경우에 사실 150만원 주고 프로미지션들이 당연히 좋은 악기에다가 좋은 마이키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프로페셔널이 아니라면 사실 스테레오 감을 내는데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메인으로 하는 경우 사실 엄청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드럼을 하더라도 앰비언스 사운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헤드 마이크로 둔다던가 기타 같은 경우에도 메인으로 받아주는 마이크는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사운드홀 쪽 하나, 핑거 쪽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거기다 덧대주는 느낌 어떻게 보면 사운드를 좀 더 공간을 풍성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한 서브템 같은 느낌으로 많이 사용을 하신단 말이죠. 아니면 핑거로 칠 때 이렇게 두셔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이것만 써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스트롬보다는 핑거만이니까 또 이게 기본적으로 컨덴서는 또 따로 있으셔야 이제 라지 다이어 프레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라지 다이어 프레임이 없이 얘만 놓고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테니까 그럴 거면 저희는 이제 16만 원에 이거를 사실 거면은 16만 원짜리 그냥 일반 컨덴서 하나를 사시라고 당연히 추천을 드릴 거고 서브템으로 놓고 보자면 진짜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16만 5천 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외관을 저희부터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이게 뭐 지향성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단일 지향성 사이트에 나오는 게 다입니다. PM2 완벽히 매칭된 한 쌍의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나와있네요. 명료하고 깨끗한 스테레오 이미지 여기서도 지금 보면 드럼 치는 친구가 열심히 드럼을 치고 있죠. 구트갓기 드럼 오버헤드 오케스트라 앙상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앰비언스 사운드를 딸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초경량 하우징 실시가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진짜로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에요. 잡아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있습니다. 마이크 두 대를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스테레오 레코딩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다.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라지 다이어 프레임이랑 스몰 다이어 프레임이 받을 수 있는 그게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스몰 다이어 프레임 컨덴서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프리퀀스 리스펀스는 40에서 18,000 보통은 이제 일반 컨덴서는 20에서 20,000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다소 좁은 리스펀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폴라 패턴은 말씀드렸던 카디오일의 단일 패턴 네 네.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10km 위쪽으로는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간 이런 프리퀀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 홀더 두 개에 한꺼번에 꽂는 거를 주니까 여러분들 세워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꽂아서 사용하고 적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탠드가 하나에다가 연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뭐 이거를 넓게 쓰셔야 되는 분들은 적어갖고 안됩니다. 결국 두 개를 쓰긴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쓰는 게 드럼이 아닌 이상은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좀 괜찮겠죠. 이렇게 세팅하고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세팅하고 하시면 되고요. 드럼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따로 스탠드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저희가 뭐 사실 우리가 드럼을 평소에 쳐서 들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노래를 동시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근데 그것도 좀 아닌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따로 받은 다음에 패닝만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건 좀 의미가 없다 해서 이게 어떻게 받았냐? 기타를 저희가 하나는 사운드홀 쪽 하나는 이제 넥 쪽 이렇게 해가지고 넥 바디 쪽으로 분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기타가 조금 이렇게 벌어진 느낌으로 들리실 수 있을 거고요. 보컬은 일단 노래를 어떻게 했냐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센터입니다. 센터로 부르다가 여기다 놓고 부르고 여기다 놓고 부르고 돌렸습니다. 돌렸습니다. 이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돌렸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테레오 이미지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거 우리 보컬까지 한꺼번에 들으면 너무 정신 사나울 수 있으니까 기타 스테레오 이미지만 한번 아 그럴까요? 서로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합주를 들어볼게요. 그러죠. 그러면은 네. 기타도 완전 레프트 라이트를 나눌 거야? 아니면 이제 기타의 범위처럼 약간 요정도만 벌릴까요? 완전 레프트 라이트를 해볼게요. 네.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사운드가 나오는지 네. 일단은 넥이 레프트고요. 바디가 라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게 여러분들 기타를 쥐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봤는데 나쁘지 않죠? 사운드가 일단 뭐 준수합니다. 뭐 대단히 음질 자체나 이런 거에서 막 아쉬운 점이 크게 느껴지거나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기타를 그 이렇게 극단적으로 패닝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럼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스테레오 이미지 들어보시라고 저희가 레프트 라이트를 백백 줬는데 지금 이제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기타 사이즈만큼 적당히 예를 들면 뭐 레프트 뭐 한 50에 라이트 한 30 음 한 요정도 선에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디 쪽을 한 네. 조금 더 가깝게 가깝게 할까요? 그럼 15 정도 15 그러면 넥 쪽을 한 한 30 30까지 가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한 김에 넥 쪽이 좀 소리가 작기 때문에 게인을 살짝 좀 올려줄게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밸런스 메이킹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사실 핑거 녹음할 때 하면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풍성하게 느껴주죠. 풍성하게 들어갑니다. 기타 한대로 갈 때는 모노로만 받으면 너무 아쉽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당연히 라지 프레임 이걸로 했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 조금 더 이렇게 핑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롬 같은 경우는 더블링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로 받더라도 그게 있는데 핑거 할 때는 어차피 하나로만 받아야 되니까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얘가 있으면 조금 더 공간을 좀 더 넓힐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요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기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기타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기타 치시면서 노래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거 하지마요. 이거 진짜 근데 가격이 너무 좋네요. 저도 사실 가격을 알고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이 소리를 생각하면 진짜 너무 좋아서 어쿠스틱 기타를 이제 녹음을 해야 되시는 분이면 이게 데모 작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면 되게 좋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자. 문제의 포컬이랑 같이 들어볼게요. 같이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포컬 막 난리나죠. 이거 돌리는 거.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 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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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오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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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돌아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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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류가 멀다 하고 롤린 더 딥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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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베 주스 올리 아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진짜 이게 뭐야 아니 재미는 있네 아 이만큼 여러분 스테레오 수능력이 좋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놓고 지수 약간 이렇게 춤추듯이 불러봤어요 근데 이게 이 프레소너스가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한테 좋은 악기를 많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일단 하이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맞아요. 네 뭐 프레소너스 마이크 7개밖에 없거든요. 그때 지금 할 때마다 그때 PX1이랑 PD70 했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다 좋았고 바로 나이센 트러블드 보겠습니다. 신화 브레이브 신화 뭐 뭐? 역주행의 신화 브레이브걸스 그렇군요. 역주행의 신화 브레이브걸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서 그냥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소리가 들어오는 느낌 자체가 되게 경쾌하게 들어온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좀 좋은 마이크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마이크라고 했을 때 뭐 풍성한 저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팝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하이 하이 영역대 얼마만큼 이 공간감 있게 줄 수 있느냐인데 일단 얘는 이 가격에 낼 수 있는 피지컬은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 대당 8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훌륭합니다. 아까 은총씨가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PX1 PX1 가운데다가 하나 놓으시고 PX2 양쪽에다 딱 놓고 이거 기본 세팅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그 기타 한 대와 보컬 한 대 사실 그거 좋은 마이크로 받아도 기타 한 대 보컬 한 대는 딱 가운데다가 모노 두 개 세팅해놓고 나면은 사실 이 패닝 이미지가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걸로 하시면은 데모 작업이 훨씬 더 사운드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잡은 사운드 네 웹사운드로 쭉 들어볼게요. 괜찮네. 아 근데 뭐 이거 다른 이야기인데 롤랜이 참 노래가 좋네요. 노래가 좋다. 아니 이거 어쿠스틱 버전으로 그냥 바꿔서 불러봤는데 감기네. 멜로디가 뭐 최근에 이제 스케줄이 많아지셔가지고 막 졸면서 막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대 했을 때 뭐 나온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악하는 되게 많은 분들한테 어떤 막 그 걸그룹이나 뭐 또 다른 어떤 뮤지션들이 역주행으로 잘 되는 걸 보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또 이렇게 요즘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메스 미디어 시대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우리가 그 컨텐츠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전에 자기 작품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런 걸 보면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진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걸그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원래 사실 끝나자마자 사운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롤린 이야기하고 브레이브걸스 이래서 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많은 톤메이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한 EQ와 리버브 정도로 했었는데도 이런 사운드가 난다는 거는 이 16만원대 이 지금 스몰 다이어 프레임 이 페어로 주는 이 마이크가 스테레오 마이크가 얼마나 괜찮은 마이크인지 또 확인할 수 있는 프리소너스 잘하네요. 일 잘합니다. 가성비는 진짜 좋아요. 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싸고 좋은 거에 대명사 프리소너스 지금 가운데 코어 컨덴서 하나 없이 그냥 두 개만 가지고 이런 사운드 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끔씩 뭔가 아 이거 내 기타 보컬 스테레오 이미지 없이 그냥 하기 좀 심심한데 뭐 거기다 돈 쓰긴 또 아깝고 할 때 딱 보면 좋은 네 PM2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정도 가격이면 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구조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